카자는 완전 잘 하시는 분이네 카자 잘하시고 보이네 와! 진짜 많나 부른데 뭐야? incrml 뭐야? 올 리 에이 맞아요 9부 맞아요 이렇게 만나네 오우 잘 피하네 왜? 야 죽었다 아 죽 풀려서 안받잖아 이거는 바보 욕심되셨네 와우 잘한다 호니잼님 안녕하세요 아 잘한다 어 못 날았어 와 잘한다 잘한다 원더풀 잘한다 Red 이건 앉는 타이밍이 있네 앉는 타이밍이 있어 아 감사합니다 스님이 되기로 했어요 야 나는 왜 기온나가? 촉구했는데 야 이게 피지나? 아 나 왜 이렇게 안 했지? 저게 지금 와우 와우 오 야 아우 시계양이 잡았다 아이고 소초 수바라시ですね 소초 아 뭐야 뭐야 여기 왜 나가 야 왜 이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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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허 야 이게 피지냐 어허 아이고 늦었다 오어엏 오어 오여 오오 로드원 파이트 로드오 로드오 로드오르 로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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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안왔네 아 왜 흠 흠 위험한데 와 와 나이스 네 일본의 카드 잘하는 분이에요 오 오 좋은데 음 그런 스타일이구나 오 느리게 날아 아 이거 훔쳐버렸다 간다 오 오 오 오 아 안토봐 야 가드 진짜 잘하네 아 이거 안 썼어 엔김빵스인데 에어 에어 이리 되 와우 와우 잘하네 품질짬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대가 많이 잘한다 아 왜 맞아 아이고 아이고 꼬였다 꼬였다 어 왜 음 으음 보이네 아 뭐야 아 이 빅살이 진짜 돌았나 아아 마음이 아프네 빅살이 아 잘한다 뭐해 진짜 우와 아니요 아니요 저 수원에서 카제아 방 리더인분이 잘해요 아 아 야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운도 없지 아우 잘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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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맞아요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좀 바보같았다 딜캐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야 반투빨리 해 아 기회를 놓치냐고 와 가누 지려 야 이거 장난 어 왜 아니 왜 가드 했잖아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동시에 히트 우와 잘한다 야 잘해 합법적입니다 아 정말 잘한다 서태지인가 뭐야 이거 아 아 아 진짜 재밌다 상대가 진짜 잘해 아 야 R은 알고 있었어 아 알고 맞으니까 억울한데 야 나도 적봉했는데요 이야 빠르다 이게 안맞을걸 와 잘해요 진짜 잘해 왜 나는 기원권 동시에 했는데 왜 지냐 와 일찍이 더블한데 재밌이네 에에 라운드4 파이트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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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족구 타이밍 간다 흑동료 아니고 이야 어디가 오 좋아 아 진짜 안 잤는데 아 우정 아깝다 앉았는데 저거 아 그러니까 6 트레일러 가재가 진짜 멋있었는데 아 진짜 빠르다 초폭이 진짜 빨라요 3 초폭으로 쓰는 느낌이야 항상 내가 져 아 뭐야 와 진짜 10점 초폭 쓰는 거 아닌가 너무 빠른데 어디가 어디가 오 나이스 아니 어디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따라해 와 그런 스타일 네 미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이건 지금로 아네 오예 어? 왜? 왜? 이거 아니지 그니까 나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딱 내밀 때만 초풍이 나와 난 많이 참았다 생각했는데 어어어어 어어어엉 어어어엉 하다도 의식 안하지 하다도 의식 안하지 와 지렸다 하아 괜찮게 나랑 한 대 맞아도 돼 야 지렸다 잘 피한다 이건 아니거든 진짜 이건 진짜 아니거든 이건 까지야 파크 이건 아니거든 우와 두 개 넘치졌어 아 뭐야 빅사리 배쉬 왼발 했잖아 공모가 많이 약해졌나 나이스 맛있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아? 야 앉았다가 기사 끼겠는데 초풍 맞았어 와 억울하다 아 억울하다 못 쓸 건데 나이스 아 진짜 잘해요 상대방 너무 잘한다 예상하고 있는데 맞는게 너무 억울하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오우 승리 좋았어 재미있네 기술이 카운터로 맞으면 더 세게 들어가요 네 철권의 모든 시스템으로 상대방을 맞춰서 하다 대신 안하지 하다 대신 안하지 내가 안 쓸 것 같지 솜 더 간다 와 웨이브 짠발이 아니고 퇴스라니 타이밍 꼬기 지렸네 잘했다 아 왜 안돼 야 잘한다 이거 안썼어요 자꾸 이상한거 나가네 아 왜 초했다 왜 초 와 잘한다 그쵸 이제는 회장님꺼 남은거 같은데 아 이제 흥빙나지 와 해가 차 아 또 맞았어 총풍 와 대박 또 맞았어 와 총풍 쓰는 타이밍이 다 13인거 같아요 내가 뭘 내밀어도 다 빨려 들어가네 아 저런걸로 바꿔야겠나고 오예 오 잘 막았네 근데 뭐 때릴거 별로 없는데 뒤가 잡히냐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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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밖에 없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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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제도 나왔어 야 이렇게 늦게 쏘는데 너 앉아있다고 야 뭔데 빅살이 위기 이걸 이기네 아, 빅터리 너무 많이 나요 저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네 그만 앉아 잘한다...잘해 총안도 있네 오 맞다있었고 이야 대박 저 때 움직이다가 초폼 맞을 수도 있네 참았네 잘했다 야 같이 맞냐 와 이거 진짜 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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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줌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왜 건져줘 안돼 큰일난데 와 이거 할진다고 대박이네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어우 되게 잘 펴지네 와 인풍을 지네 와 뭐야 잠깐만 내가 뭐 내미니까 초풍이 나온거 같은데 아니구나 그냥 가까이 온다 싶을때 초풍을 쓰는거구나 와 와 와 이걸 어떻게 안 돼 있었어 으흐흐 안했네 라운드 2 으흐흐 아 왜맞아요 이상일꼬 어 아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딱 내가 배쉬할때 초풍이 야 개쩌네 왜맞아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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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된다고 아 대충했는데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흫 으흫 아블라 어 으흐흐흐흐흣 으흐흐흐흰 뭐야? 어우 안 나갔다 와 이게 피해잖아 미치 마세요 오 위험했다 맞을 거였다 어우 예 나한테 진짜 나 야.. 잡혀진다 와 개쩌네 가드바 와 가드바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이야 와.. 아.. 아.. 진짜 점프를 흥광히 그냥 깔아놓는 거구만 와우 나이스 나이스 이야 이게 안 돼? 흐흐흐흐 나이스 나이스 오 왜 맞았지? 나이스 좀 안전하게 때려야겠다 우리 이거 9번 하니까 뭔가 물이 오는 거 같아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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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초공 jij 그 demás 흑흑ھ흑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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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比 Knights 음.. 느린거야 더하는구나 아 왜? 마신했다 야 아니 마신했는데? 아 삑사리만 재밌겠구만 공부가 진짜 많이 헐거워졌나보다 에디 때문에 아 왜? 이야 기본킥 지리네 와 스바라시 아 지렸다 와 진짜 지렸다 한방 시계 얻어맞은 느낌인데 느린거 쓰면 안될까 느린거 쓰면 안될까 아 오냐 아 개소년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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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blonde 와 노리고 있는데 맞으니까 억울한데 Bul. 화이트 왜 맞아 자꾸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우와 대박 아이씨 아 진짜 못하겠다 이거 게임 아 이 픽살이 너무 많이 났다 도무가 너무 헐거워졌나봐요 와 초풍이 이겨나갈 정도면 픽이 너무 많이 났다 아 야 진짜 이건 아니거든 아 진짜 이건 아니거든 아 이거 진짜 개 오거지로 인거 픽이 너무 나 아 이게 진짜 아닌데 아 이게 진짜 아닌데 우와 피했어 이거 때릴거 없다고 그럼 다행이다 아 나 초풍 아 계속 저 진짜 13초풍만 쓰는거 아니야 아니 진짜 13초풍만 쓰는게 아닐까 이게 아 진짜 다 13초풍인거 같아 아까 기원이 발동이 14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시에 맞거나 해야되는데 내가 졌다는거는 저분이 13초풍을 썼다는거야 입력이 정확하다 와 가드는 진짜 개쩌네 와 가드는 진짜 개쩌네 와 가드는 진짜 개쩌네 안자 13촛봉 했어요 방금 어떻게 하는건데 아니 어떻게 하는건데 안자 13촛봉 했어요 지금 와 뭐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되는거야 면탈이 나간다 깨 왜 안깨져 손이 진짜 개좋은가봐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오 왜그래 뭐 내민거 아니야 원잽이지 아 이겼나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레버가 자신이 없으니까 카운터 총봉을 못하겠네 거짓봉 아 렛츠 저거 아 아니야 가져다 이거 아니지 그냥 애들은 맞을 각오로 하다 공격 타이밍에 초풍이 정확히 나오냐 공격 타이밍에 초풍이 확살나네 진짜 잘한다 공격 타이밍에 초풍이 확살나네 공격 타이밍에 초풍이 확살나네 공격 타이밍에 초풍이 확살나네 공격 타이밍에 초풍이 확산나네 와.. 정말 잘한다 오우 무서워 와.. 기회다 어.. 야.. 아.. 죽었냐? 오.. 기회인데? 아 뭐야! 아니 아니 아니! 나 하이킹 안 썼어요! 와.. 진짜 삑살이 돌겠네 아 그냥 횡.. 횡.. 우종 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갔네 아.. 저 점프하고 왜 이러냐? 심한데.. 아.. 아.. 왜그래 진짜로! 아.. 이상.. 잡기는 또 뭔데? 아 왜이래? 오울한데.. 아.. 이상하다.. 아.. 왜.. 배시 퇴사했는데? 왜 그러지? 좀 더 이상하지.. 아아아아 아.. 진다하다.. 진짜.. 아.. 아이씨 왜이래.. 아.. 룰랜 뭐야.. 아.. 룰랜 뭐야.. 아 룰랜 뭐야.. 아니 안 씹었어요.. 안 씹었어.. 아.. 아이씨 오 이거 변신할걸 알고있어 아 이거 뭐그래 아 대시 또 안나왔어 아 미스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이기기 너무 많이 나가고 못하겠는 수준인데 빨려들었나 아 아 진짜 어렵네 이거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 빨려들 봤어요 방금? 아 진짜 13초붕 쓰나봐 우와 오 오 때릴거 없다 바람네 아 아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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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대시하면 초풍이 딱 맞췄나 이번엔 한번 앉아봤는데 좌종이 나오는데 아 대시 왜이렇게 안나가 아 아 안 눌렀어 뭐야 방금 무슨 소리 들렸어요? 나 눌렀는데 오우 가수 예술이야 아 아니 야 이거 진짜 카즈아 동쾌전 자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아니 이게 너무 나니까 될 것도 안 돼요 지금 나 이런 거 쓴 적 없어 안 잡다고 야 야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느낌이지 진짜 13초풍이 아닌가 이거 빨려 들어간 느낌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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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잖아 어? 야 지쳤다 아 아 아 아 아 공분만 바꾸면 될 거 같아 공분만 더 세게 잡는데 세게 잡으니까 점프 해가지고 평소보다 약하게 잡는 연습을 하는 느낌이랄까 와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잘한다. 파이트. 아, 이 씨. 이런 게 억울하다는 거야. 아, 왜 그래. 이야, 잘한다. 진짜 잘하네. 오, 한 번 쐈는데. 진짜 잘한다. 저 심지어. 그 뭐야. 총풍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제자리에서 했고. 저분이 대시 13으로 해서 만든 거. 아. 야, 양손 눌렀다. 야, 이거 피했어. 퇴사 피하기 진짜 힘든데. 아, 또 안가. 아, 또 안가. 아, 또 안가. 아, 또 안가. 헤디우드 아닙니다. 와, 이게 안 맞아? 오, 힘들어. 아, 또 안가. 아, 이 모일 왜 났다, 아니면. 와... 거리 조절 못되네. 와우. 아, 또 안가. 아, 또 안가. 아 이거 절대 쓰면 안되겠다 아 이거 절대 쓰면 안되겠다 아 이거 절대 쓰면 안되겠다 시계 왜 그냥 뒤져가지고 이거 절대 쓰면 안되겠다 오케이 아 색상해 아이고 아 대시가 안나가지고 아이고 큰일났다 아 게임을 못해요 그냥 바보가 돼 도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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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개개업 도래하라 도래하라 아 진짜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쵸 와 아깝다 미션하는거죠 당연히 뭔소리세요 여러분들 저 당당하게 미션으로 하고 있는건데 아 패시 안내놨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안되지 나 아직 안누웠어 아 아 아 아 아 나도 한번 역전 아까 딸피해서 역전당한거 갚아줬다잉 야 아 저 빅살이 진짜 화나네 안녕 파기 안된다고? 나이스! 시갱 돌거 같아서 한바퀴 축을 잡고 다시 웨이브 했죠 나이스! 아 이거 초풍만 나가면 되는건데 야아아아아아 조심해야 된다 때리기 어려운거죠 나이스 아니 저거 넘어가서 이긴다 지렸다 아니 방금 초풍 진짜 뭐야? 13이잖아 복도가 뭐 눌렀지 나이스 아 나이스 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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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좌동초풍을 쓴다고? 진짜 별 5개짜리인데 진짜 어려운데 와 좌동초풍 봤어요? 실전에서 좀 어렵거든요 많이 간단해 보이지만 셀스였다 셀스 진짜 어렵다 저 장애인 아닌데요? 저 장애는 아닌데? 누가 장애인이래? 누가 장애인이래 아카드이 아이씨 와 이거 왔네 아우 망했다 죽었네 아 됐다 우와 동시 아 그런 가드 스타일 이야 현명하다 현명해 리얼 현명하다 아 너무 빨리 쓰네요 아 스타이 오케이 많이 안 나 아 초폭인데 진짜 많이 왔네 아 아 아니 진짜 억울하네 팀살이 진짜 억울하네 아 무조건 안 오구나 많이 안된다 왜 맞는 와 깜짝이야 오 와 진짜 많이 안된다 그거를 해야할 것 같아 아 왜? 아니 왜 나가... 야 에바잖아 아 진짜 스트레스 박아서 못하겠네 게임 어떻게 하면 잡기가 나가냐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으흐 내 보여 좀 토하줄까 며 마오 야 당황하다 30분만을 해봅시다 30분만을 해봅시다 에라가 너무 많아 아멘 아 왜? 아 나 불어온데 아 잘한다 왜? 아 진짜 빛배를 돌겠네 뭐야 이거? 아 빅사니 또 아 안전백인데 너무 빨리 쓰면 안 돼 기술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오 빅이 안나여 아 동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라 아 제발 아 저 길다 역시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봐요 진짜 이거는 뭔가 기술을 내밀 때 보고 13초를 쓴다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와 장난아이네 아 오해 와 힘들게 했어 아 헬로우 와.. 저게 되네 왜 맞고 개개와? 왜? 내가 이득이란 말이야 아.. 이걸 막냐? 아.. 이걸 막냐? 난다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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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뱅이잖아 제발.. 생각없어 아이고.. 왜 맞아? 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안준뱅이야 또 안준뱅이야 아.. 이게 안 된다고? 아.. 안준뱅이라고 했잖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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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네 왜.. 왜 왔지? 호우 아.. 버릇인데 제발 캐치 좀 하자 아.. 야 낙법 친건데.. 아.. 시계 구르기 하려고 했다가.. 귀자 쓰면서 낙법이 안 나간다 보다 아니.. elijk.. 앗.. 인형 어이야 갱망이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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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아이고 아이고 눌러버렸다 어떡하지 이게 안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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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안 바꿔보자. 이분 자리 바꾸니까 좌종을 바로 맞아보네. 고등학교때부터 조금씩 배웠어. 그래도 왔네. 그냥 몸에 배어있구나. 아아. 맞는다 했잖아. 아니 진짜 존나 오그라는 철풍사인데. 아우 씨 진짜 아우 안해. 아 저 삑사리 때문에 못하겠네. 아아아.